몇 개 먹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요. 뭐 바로 물어보세요 저한테? 백파더와 요르 씨네 자존심 싸움.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. 다야와. 아 치우세요 치우세요. 방송 사고야 그거. 이게 최선인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아이들 많이 있네. 너무 생일이에요. 생일 축하합니다. 또 애기 잘한다. 그렇지. 제가 한 게 더 맛있어요. 딸이 훨씬 잘해요. 다 먹으시더라. 다음 주 재료는요. 식빵입니다. 그렇게 준비하세요. 한대. 아무리.